2021 세계가스총회 연계 행사인 국제가스연맹회의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경주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국제가스연맹회의는 이달 24일부터 대구에서 열리는 2022 세계가스총회 연계 행사로 세계가스산업의 현황과 가스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국의 협력 강화를 위한 자리입니다. 행사 기간에는 국제가스연맹총회와 이사회, 회장단 회의는 물론이고 회원국의 유대 강화를 위한 만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립니다. 국제가스연맹은 1931년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로 가스산업에 관한 조사와 연구, 최신 기술의 보급, 국제회의 개최, 학술회의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회원국은 모두 162개입니다.